일단 파 전복 송이 이야 일단 콘소매를 먼저 아까 계란 흰자를 불어갖고 일부러 공을 딱 깔끔하게 만든 건데. 삼계탕 국물.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삼계탕. 이건 삼계탕이 아니에요. 은은한 삼계탕의 향과 맛은 그대로 있어요.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.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드셨을 거 아니에요. 오늘 메뉴 아버지 하면 삼계탕입니다. 자기들이 다 발라서. 배 없이. 찹쌀밥하고 다. 숟가락 올리면 딱. 안 불편하시게.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삼계탕은 세계화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바꿔야 돼요. 맛은 그대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물과 좋지만. 세계화하는 데는 정말 이런 형태의 뼈다 발라서. 그냥 삼계탕 맛을 하나도 지금 빠진 게 없어요. 다 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. 네.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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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